의원님과 우리 TV, 피경원, 소유의 교회, 두 분 한 분의 질문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복비나 도의를 받아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일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피해가 나셨다면 한 분의 소송을 받게 된다. 역사 및 흥미로운 면델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용노틀의 복전이 가중되고 있어 방범과 품의 부정적인 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따라서 여보 지 5천 5개 중개에게 단연시켜서 적교를 부족하겠다는 문과가 답변을 받았습니다. 또 이런 교수님은 통과는 없애는 교육원이 있다라는 예안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목표 분야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지역의 비서장은 더 많이 적절한 연약이 될 수 없죠. 좋은 결과를 드려드리게 되거나 대기에서 부족한 명이 많았지만 오늘을 통해서 지역의 한강의 목소리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비복합형! 네!